한 호흡을 또 돌려야 되는데 시장이 아직도 무겁네요. 금리의 무게 때문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이름표를 안 줬어요. 우회용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채권 경제까지 거부하고 있는. 어제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4.9%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7이었는데 높게 나왔어요. 제닌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경제 침체 조짐이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 지표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러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3분기에 소비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게 GDP가 잘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지출 측면에서도 서비스랑 재화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민간 재고 투자, 수출 정부 투자, 비거주용, 거주용 고정 투자 모두 다 좋게 나오면서 GDP가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좋을 거냐,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냐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은 고정금리 측면에서 미국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2020년 모기지가 지금 7.9죠? 네, 7.9%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주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도 또 주택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를 또 부담하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은 좀 계속해서 주택시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가격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체율 측면에서도 가계의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죠? 네, 가계의 연체율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지고 있는 돈으로 소비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사실은 소비를 하는 가계도 있다면 그쪽의 부담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분기까지 지표가 컨설턴스 대비 좋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경제를 지탱한 것도 사실이나 그 앞으로 경제가 내지는 소비가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할 만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소비 지표는 생각보다 조금씩은 둔화될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가 차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쪽에 둔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경제 지표, 경제 성장률도 조금씩은 둔화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겠죠. 그래서 이번 지표가 좋게 나온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연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사실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는 이러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조금 중립적인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립적이다. 11월 다음 주부터는 미국도 본격적인 할리데이 시즌, 소비 시즌이잖아요.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또 그 넘어가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런데 사실상 지금 경기가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하게 해골했는데 고용 지표 안 낮아지고 있고 소비 지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온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표에 근거한 시장 금리도 들썩거리고 있어요. 미국 국채금리를 지금은 웬만한 투자자들은 경제 TV를 수청하신 분들은 하도 귀에 많이 못이 박혀고 물론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금리에 민감하실 텐데 금리 마켓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학살이라는 표현도 왕왕 등장했었는데 미국 국채금리,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참 어려운 숙제죠. 네, 금리의 방향성을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연준이 기존의 스탠스, 하이에브 롱과를 오래 잃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라든지 이러한 지정학 쪽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과연 이게 물가 또는 성장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또 다시금 확대가 되면서 또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가 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세지거나 내지는 성장에 대한 하방압력이 세지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당연히 금리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 작금의 상황은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변할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개최될 예정인데 당연히 연준에서는 9월 달 전도표에서 연내 한 차례 추가 현상에 대한 얘기를 아직은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동결을 하더라도 마지막 회의인 11월 달 회의까지는 또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얘기를 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 때는 이제 GDP 지표도 당연히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침체가 진짜 오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 이 움직임을 딱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위원들이 강조했던 바는요. 과거의 역사, 과거의 사례를 경험을 삼아서 되풀이하면 안 된다. 특히 7, 80년대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금리를 좀 인하를 했다가 뭔가 안 잡혔었거든요. 더 뛰었죠, 뒤에. 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제 1은 금리 인하라든지 과소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을 굉장히 가지고 지금의 긴축 인상, 긴축 정책을 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쉽사리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어 포롱거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인 거고요. 4분기 동안에도 정말 침체 없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소비 지표가 크게 망가지지 않고 나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가 더 강해질 거고요. 그럼 이거는 하이어 포롱거에 대한 근거가 될 거고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11월 중순에 45일 예산안이 종료가 돼요.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안을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삐그덕삐그덕 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시 예산안이 끝나고 나서 예산안을 또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신용평가사들 또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신용등급 강등한다. 그런 식으로 신용등급 강등이 되면은 이건 또 장기물의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금리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 내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려면요. 연준이 연내의 인상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격화가 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세지거나 성장이 갑자기 4분기가 시작되자마자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내지는 물가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야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후자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펼쳐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떨어지는 건 기대하기는 아주 난망이다. 그렇죠. 지금 지표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시장 금리를 자꾸 올리는 자극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뛰어넘는 요구 수익률이 수익이 더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실적도 좀 밋니 타고 가리니까 다음 주에 이제 FOMC, FED 연준방 준비 제도에 솔로몬의 지휘가 필요한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오죠? FOMC 전망 어떻게 그래도 하세요? 네. 한국 시각으로는 11월 2일 새벽에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11월 2일? 2일이요. 네. 새벽에요. 그럼 12월 2일 개장 때 우리... 가 관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결과는 사실은 동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내지는 CME 패드워치나 블룸버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좋을 거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닐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저항 리스크가 또 더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은행도 동일하게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조금은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상황을 또 고려했을 때 추가 인상이 과연 필요할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 의사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과속인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요. 과잉인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인축이라고 하면 너무나 지나치게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일 수 있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과잉인축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몇몇 위원들이 하고 있다는 점은 그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반대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연준 내부에서 인상과 추가 인상과 동결에 대한 의견, 이견들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는 좀 쉬어가는 타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 내부에서 강조를 계속하듯이 이제 정책에 대한 영향, 실물균제에 대한 영향은 시차가 존재합니다. 비단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기준금리 레벨이 명목중립금리 이상,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명목중립금리 이상으로 진입을 했던 구간은 작년 3분기 정도부터일 거예요. 그러면 긴축의 효과가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1년 정도 레깅이 있다고 하면 3분기, 4분기, 올해 3분기, 4분기에 이러한 긴축의 영향이 조금 더 세질 수 있는 시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조금 더 지표를 지켜보자는 스탠스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금리가 올라온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또 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할 것 같지만 연준의 중앙은행의 정책 위반자로서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이번 정책에서는 동결을 하지만 지표를 보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입장을 풀이하기 위였는데 한국은행은 고민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동주도 그렇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리고 싶은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있었죠.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한국은행도 연준처럼 하위업보로 온 것에 대한 희망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개부채 문제에서는 미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조금 주목하실 만한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요. 물가가 만약에 경로를 이탈하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상승을 한다면 한국은행도 추가 인상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다시금 강조를 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이 됐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6명의 금통위원,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5명이 추가 인상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 1명은 추가 인상 또는 인하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의견들이 여전히 추가 인상을 할 만한 상황이 온다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 리스크, 연준의 하위업보로 온 것 스탠스가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불확성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은행 역시도 옵션을 다 가지고 정책을 펴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3분기 우리나라 경제치표가 발표됐습니다. 상당히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경기 둔화 속도가 조금은 빠르지 않구나 물가도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물가가 조금 반등을 한 만큼 한국은행 역시도 하위업보로 온 거로 기준의 3.5%의 금리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과 경제를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